여러분 화제의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보셨나요? 극중 화려했던 백현우에 비해 안타깝게도 김수현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픈 개인사가 있었는데 배우 김수현의 친부인 가수 김충훈이 아들 김수현을 빼고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특히 김수현 아버지 김충훈 씨는 오래전부터 부부의 연을 이어오고 있는 아내 안모 씨와 결혼하는데 아들 김수현이 결혼식에 올 수 없었던 이유와 그동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공식적으로 외동아들이라고 밝히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려 시청률 20%가 넘는 눈물의 여왕으로 또 한 번의 김수현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아버지나 그의 여동생은 김수현이 혼자 잘나가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그들의 행동은 특이했는데요 김수현은 데뷔 이후 각종 방송이나 인터뷰 자리에서 본인은 외동아들이며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라며 줄곧 주장했고 형제가 없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특별하고 애틋하다는 사실도 수시로 이야기했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드라마가 사랑을 받아 최근에 20년이 넘는 월세 신세를 벗어날 수 있어서 기쁘다 며 본인의 힘으로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좋다며 얼른 더 성공해서 전세가 아닌 내 집을 선물하고 싶다는 효심 가득한 말도 전했는데요 많은 이들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멋진 아들 김수현의 모습은 근사했고 어린 나이지만 어머니를 먼저 챙기는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의 시선은 따뜻했죠 물론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말이죠 한창 김수현이 잘나가고 있던 어느 날 내가 김수현의 여동생이다 라는 한 여성이 등장하는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 바로 김주나라는 이름을 가진 20대 초반에 여동생은 눈매와 인매가 김수현과 닮은 애 땐 외모의 소유자인데요 그동안 외동아들이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던 김수현인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람들은 의아했고 그녀는 김수현과 상의 없이 터뜨린 것인데 그녀는 김수현과 아버지만 같고 어머니는 다른 이복동생이었고 현실적으로 여동생, 남매 등의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두 사람 사이에 끈이 전혀 없었던 사이로 왕래가 전혀 없는 사이로 사실상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사이인데요 하지만 김수현이 눈물의 여왕으로 한창 잘나가고 있는 지금 갑자기 재혼하고 계시는 아버지와 여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이복동생의 아버지가 같습니다 결국 김수현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김주나라는 이름이 순식간에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김수현의 가족사를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의 움직임이 빨라졌고 가수 김준화는 배우 김수현의 이복동생이며 세븐돌핀스 김충우는 김수현의 아버지이고 김수현의 아버지인 세븐돌핀스 김충우는 김수현의 어머니와 일찍 이혼을 선택을 하고 김준화의 어머니와 결혼을 했으며 현재 김준화는 그래서 김수현의 이복동생이 되었고 가정사가 보도되었다는 것을 두고 당사자 중 한 명이 공개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김준화가 참여했던 드라마 ost가 발매되었던 다음 날이라 김준화는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며 많은 비판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파장이 커졌던 김수현 김준화 가족사는 양측 소속사 공식 입장을 통해 인정하면서 조금 진정되게 되고 키이스트 측에서 다소 뒤늦은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처음 보도되었던 기사에서 나온 내용과 달리 함께 산 적도 없고 왕래도 없었다고 선을 긋는 모습이었지만 김준화는 김수현의 이복동생이 맞다는 소속사 측에 공식 입장이 전해지고 김준화 프로필 가족관계 항목에 오빠 김수현이 기재했고 거기에 당시 처음 보도된 기사를 보면 일부러 가정사를 숨겨온 것은 아니고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며 지내왔다는 식으로 보도까지 돼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게 되고 뒤가 구리면 조금 가만히 있었어도 됐는데 말이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김준화를 비난하는 이유가 김수현이 아버지 김충훈과는 어릴 때부터 별로 왕래가 없었는데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김수현 씨 이혼 후 홀로 자신을 키운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한 아들 김수현 씨 어릴 때 김수현이 외가에서 자랐는데 당시 가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아버지는 엄마에 대해 별로 도와주지도 않고 특히 김수현이 어렸을 때부터 심장질환을 알았고 2010년에는 심실상성 빈맥으로 수술을 받기까지 할 정도로 김수현이 몸도 좋지 않았고 심지어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았는데 아버지 도움이 없이 살아왔고 여기에 갑자기 가수 준비를 하고 있는 김준화가 김수현? 의회의 이름을 갖고 한류 톱스타 이복 오빠 덕분에 유명세 혜택을 받으려고 김수현과 상해 없이 사실을 공개했다며 비난받고 심지어 소속사에 들어간 것이 김수현의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 자체였을 수도 있다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제발 가만히라도 있지 결국 김준화는 SNS를 폐쇄했고 포털사이트에 올렸던 오빠라고 등록한 김수현 이름도 지워진 상태인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건이 일단악되고 다시금 조용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재혼한 것인데 김수현의 아버지는 그룹 세븐돌핀스의 보컬 출신인 김충훈씨 세븐돌핀스는 배철수, 구창모 등을 배출한 송골매와 라이벌을 이루던 록그룹이다 히트곡으로는 밤부두, 뭐라고 시작할까 등이 있고 지난 2009년 트로트곡 오빠가 왔다를 발표했지만 80년대를 풍미한 인기 가수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80년대 당시 그를 잘 알던 연예계 관계자는 잘생긴 외모로 많은 여심을 흔들었다 김수현이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젊었을 때 아버지와 흡사하다 라며 김충훈씨를 추억하고 잊고 김충훈씨에 의하면 세븐돌핀스로 한창 바쁠 때 아들 김수현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보낸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복 동생과 달리 김수현 아버지로 화제가 된 것이 난감할 때가 많고 아들의 명성에 누가 될까 걱정되고 아들이나 내 가수 활동에나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는데요 서로 가까이 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두 사람은 아닐까 눈물의 여왕 백현우를 사랑했던 팬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한편 김수현과 김지원의 실제로 연인의 관계로 발전했다는 소문과 추측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눈물의 여왕 마지막 회 방송이 끝나자마자 결정적인 제보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죠 금방 올라온 따근 따근한 종방연에 있었던 일로 김수현은 마지막 회식이니 정신없을 상황에도 김지원을 바라보는 눈빛은 정말 심상치 않고 김지원이 자신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김지원이 무슨 행동을 하든 너무 좋다 사랑스럽다는 표정과 방송이 끝났는데도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는 모습에 망북노들의 가슴에 더 불을 지폈고 이에 너네 정말 투명하구나 너무 즐거워 등 수많은 네티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첫 번째 영상은 김수현이 김지원 어깨를 만지면서 팔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영상인데 처음 봤을 때는 도대체 어디가 김지원이고 김수현인지 알 수가 없지만 다음 영상은 조금 더 확대한 영상이고 시력이 좋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를 본 많은 이들이 적의 친한 선후배로 할 수 있는 터치로 본다면 다들 열려있네 남사친도 저렇게 안 만짐 등 이건 연애한다는 증거다라며 환호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은 이미 1년 넘게 함께 작업하면서 서로에게 가장 익숙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서로의 시선을 어색하게 피한다는 점 하지만 반대로 두 사람의 손이 우연히 닿았을 때는 서로 피하지 않는 모습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눈물이 여왕이 잘 되면서 김수현과 김지원이 실제로도 연인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김지원, 김수현이 제2의 손에 진 현빈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